1. 세상 만물 위의 교회의 교회의 포지션은 세상 만물 위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과 동의하거나 세상과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들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충만함이 뭡니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타고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이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라 합니다. 얼마나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이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물들 세계 가운데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육 강식. 강하면 잡아먹고 약하면 잡아먹힙니다. 한 번 보셨지요? 동물의 왕국. 굉장히 처참합니다. 약하면 다 잡힌 목숨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왕이 되시는 천유왕국이 되면 어른아이가 독차고래 순련적 같이 놀고 장난치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뒤몹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의 충만하심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심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타락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빠지되 그것뿐 아닙니다. 타고난 섬, 여러분 잘하는 것 전부 다 빼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잘 잡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봐야 쓰겟 빠질 육체 가운데 나와봐야 좋은 것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섬도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목숨은 코에 달려있거든. 몸만 잡으면 끝입니다. 헤아릴 가치가 없다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원치하면서 전부 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버리라.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십니다. 그의 나라 법이 뭡니까?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 법이 의인데 의 를 지키고 하는 사람이 다른 말로 의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로파에 흠려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받죠. 어렵다고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는 그렇게 집니다. 위치가 이전되었거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험투수입니다. 험투수.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은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렵다 하시면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러므로 종착력은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지 이것 보고 구속됐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어렵다 받는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종착력으로 가르치거든요. 심각한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과정을 전부 다 빼먹습니다. 이 상태는 거룩함의 험투수입니다. 베드로 후세기 장보면 곧 전부 함유라. 엄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겨우 범죄에서 벗어났던 자를 미혹해 만들고 탐샘의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곧 저주의 자식이라. 발람이 거기로 갔습니다. 나개가 그 생사에 나개가 사람말로 생사에 미친 짓을 검지시켜놨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는 험투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섬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의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로마스 8장 한번 보십시오. 17절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봅시다.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학선생을 세울까요?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왜 상속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거든요. 누구한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 반일에 들어가는 삶의 특징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았듯이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 어떨지라도 그 영광은 지극히 중요하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육하는데 좀 헌신하고 봉사하나 어린이의 특징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만 수 틀리면 온갖 인간 죄성 단호입니다. 그런데 상속자의 반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의 어떤 과정을 좀 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로마스 1장에 다윗의 혈통은 왔지만 부활에서 성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답니다. 이때도 다윗의 혈통은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러면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부활해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거라. 왜요? 이 부활은 다윗의 혈통은 오셨을 때는 왜 다윗의 혈통은 오셨을까요? 거룩함에 험이 없게 만드시는 상세전의 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머물에 있다고 오시는 것은 여러 의미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구원 받을 방법이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이지만 인간 육체를 입으세요. 그리고 두 개 이때는 하나님 아들이지만 육신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안 됐다는 거라. 육신 입은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을까요? 성결의 능력으로 부활했을 때. 한 번 보기에 로마스 1장 보십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비스의 혈통으로 나섰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토지니라. 자, 봅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 입으실 때는 인정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빤 자라. 그런데 왜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 인정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길을 전입이 예비해집니다. 우리는 인성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 아들 인정받았다고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신청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임하세요. 우리가 이때 하늘 아들 맞습니다. 기도도 응답됩니다. 그런데 하늘 아들 인정은 안 되는 거라 언제 인정될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런데 이 부활이 뭡니까? 이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 부활하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아니고. 오늘 출발부터 본론 못하라고 약간 복잡하게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다 들으세요. 그 생명의 씨가 장미꽃 씨가 땅에 묻혔습니다. 때가 되면 장미, 장미로 딱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생명의 씨 속에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 속에 그 생명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장미입니다. 장미. 그러면 이것이 작은 생명 씨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자라면 나중에 이 모양이 딱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이미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생명이 생명의 씨로 자라면 우리 가운데서 장미 씨앗에 장미 형태 놓으듯이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형태 딱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놓을 때 가지가 그 다음에 줄기가 뻗고 이팔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을 막 피웁니다. 이것은 생명 아래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만드는 애가 조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들어주실까요? 그 통로, 그 방법에는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종교는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러 번 통해서 말하니 하나님의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룰 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고 하니 너가도 못한 행실이 그렇고 어떻게 그룹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이거 길 모르지 방법 모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길 모르고 방법 모르니까 전부 다 모방하는 거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전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전부 다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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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너가 행실해 내가 그렇고 하니 너희도 모두 행실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 죽을 죽이는 거라 세상 짐도 먹었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짐이 더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복 안 됐습니다. 안 되면 어찌 될까요? 마음으로 하늘 법을 좋아지고 사모하지만 지체가 안 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로 끌어갑니다. 그럼 왜 될까요? 빨리 절망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될게도 절망하시고 생명의 성례법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와서 기도 더 합니다. 우리 더 많이 받습니다. 또 해봅니다. 또 안됩니다. 또 와서 기도 더 받습니다. 우리 더 받습니다. 또 해봅니다. 안됩니다. 계속 그 꼬라집니다. 왜요?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러건요 그러고는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걸 설명하자니까 다시 반복되게 되고 시간도 많이 가고 예수님의 이루어온 이유가 뭘까요? 이걸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되도록 우리가 똑같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각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생이 있다면 우리가 내 신생을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습니다. 이것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흐면만 아들들을 요구하지 흠투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다는 것도 증인은 그것은 오히려 신앙의 출발하기 시작이지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면 주님의 요구하시는 거룩이 이루고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종착력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신앙도 내용도 개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어렵다 인정받은 신의에서 진짜 우리가 의인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삐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삐 가운데 행하는 이 여정을 어떻게 만들까요? 한국교회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게 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충만할 때 세상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말씀 깨달음이 절망입니다. 절망 왜요? 저 교회가 눈에 보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자를 충고 들어간다 하십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뜻도 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왜 하면 됩니까? 그 당시에 또 이 잡히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하면 흠이 없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이 전부다. 전부다. 저게 신앙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저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흠이 없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다르게 하기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쫓아갈까요? 성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계시합니까? 뭐라고 지시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것은 없습니다. 성령을 알고 감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행하면 신앙이 다 됩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게 무엇인지 해석이 되면 이 내용이 전부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강아지파입니다. 강아지파. 그래서 잡았습니다. 생명의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 이미 주님의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금만 은 씻으면 자라면 같이 가 놓고 줄기 뻗고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물 좀 안다고 때리자 앞이라 지가 할미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장미지 장미가 할미꽃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다면 이 씨가 자라면 하나님 형상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몸이 신령으로 부활되는 그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전하는 데는 이 완성을 보고 부활이다. 부활이 그럼 우리가 들지라도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흉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말씀화 되어 가시압니다. 말씀이 순종해집니까? 그건 흉내가 모방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가 예수님이 내게 사셔서 나는 죽은 것만큼 예수님이 사실만큼 말씀이 순종이 됩니다. 내가 말씀화 되어 가는 겁니다. 말씀화에 완성을 보고 부활이다. 부활. 그럼 하나님의 아들 왜? 어렵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출발입니다. 출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거기 목표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때가 되면 진짜 은혜지에 부약의 은혜 방법이 뭐 없을까? 주야로 말씀합니다. 주약병은 몇 시간 낯섭니까? 모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주무실 때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셨다가 그래 주무세요. 아침이 눈 딱 뜨지 그러면 묵상했던 기운으로 잠잠 잠들었고도 눈 딱 뜨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연결될 때 말씀 빼먹지 말고 다 연결하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의 길 악인의 잠꽤 오만한 자리에 안 믿어요. 그걸로 안 갑니다. 그리고 구약에 의미는 방법입니다. 내용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가 법을 두시고 마음이 다 새기세요. 구약은 그냥 쥐어로 찍어야 되지만 우리 성령이 마음이 새기십니다. 새긴 말씀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구약보다 훨씬 어렵지 않아요. 구약은 찍었다 해야 되거든요. 심장은 그분이 새기십니다. 이라고 버리면 더 좋습니다. 영혼이 안 지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교동차고 나고 난 다음에 모험협원단 늘 동산다니는데 신약성결 잘라가지고 오늘 빌리버스 들어갑니다. 서너시간 갔다 오지 빌리버스 다 외웁니다. 신약을 다 외웠습니다. 입이 줄줄해집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왜 뭐합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의미를 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충격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마요지 오른누리 질을 범하며 찍어내버리라 한눈 가지고 지안죽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로 깨달아지면 입에 악소리가 나옵니다. 눈으로 범한지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쳐다보지 그것 다 질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정결하게 만들고 생각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깨달으면 눈으로 범한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데 말씀 깨달아 보시면 멋지게 외웁니다. 토지 하나 틀지 않고 외웁니다. 외운 마음이 그 의미를 모르는데 외우는 것과 깨달아 있는 것과 땅 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새겨지면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알면 내 꼬라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새겨진 말씀 별로 이제부터 안 합니다. 왜요? 충격이기다. 내 꼬라지 보이는 생명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 되었거든. 잘 잊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열나게 외워도 시간 전하면 얼마나 무쌍한지 그 차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이 진위와 다릅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어집니다. 목적이 뭘까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갑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 피조물이에요.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이 세상 피조물이 썩어지며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뜻이 아닙니다. 거의 법칙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마음이 지금도 신음 탄식 다 하고 있습니다. 썩어지며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 하예나가 다른 약한 작물을 뜯어 먹는 것 보면 온 세상 마음이 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썩어지며 종로를 자유하거든요. 왜요? 이렇게 같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하나님의 충만이래요. 이 충만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려면 모든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충만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온 피조물이 썩어지며 탄식하면서 학습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는 어렵다고 인정받았으나 우리 의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의를 옷 입는 거거든. 세상의 모든 썩어 빠진 세상의 만물보다 짙기보다 더 더럽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이 독서의 시키들아 어찌 너는 속은 썩었는데 금방 폐새를 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느냐 외식한다고 다시 할게 모방 내는 거라 신앙을 흉내냅니다. 그러지 말합니다. 너는 속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보십니다. 이 의는 밖에서 말씀해 순종하는 이 순종은 겉에서 놓고 계신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속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집니다. 속은 지저보는데 겉만 깨끗하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처음부터 바리새입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그러므로 이 정의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어름에 이 과정 이긴 자의 신앙인데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들 충만이 되면 세상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들 충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아들들은 상속이 안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할 자의 특징이 없을까 권한을 못 받습니다. 권한을 못 받는다니 그런 상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의 지혜 스님의 남은 권한을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채웁니다. 상속자는 거룩하면 험이 없는 수준이요. 주님의 뜻 받더라 모든 권한 예수님의 십자가 주시듯이 십자가 질투를 자라야 됩니다. 그거 안되면 안됩니다. 권한 받기를 절구하고 있는 분 아멘 아십니까? 권한 받고 있는데 진짜 권한 받고 있는데 진짜 절구하신 분 아멘 아십니까? 마음으로 아멘 아십니까? 예 뭐 뻔뻔하다는 말 때문에 대답은 잘 못하겠지만 마음으로 분명히 감지하십니다. 감지 여러분 다 같이 봅니다. 20절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우스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자 해석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자유 압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전부 다 손발 다 묶였거든 죄로 그거 끊어놔야 됩니다 라고 이사야가 이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회를 예언을 했습니다 뭡니까? 자 하나님의 기름을 내게 부으시오 자 마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첫째 죄에 포로되어 있고 둘째 마디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죄는 손발 다 묶어놔 그러니까 다 끊어놔야 됩니다 이때는 전부 다 손발 다 묶겠습니다 여러분 죄조입니다 죄조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되고 진리가 너거를 죄에서 자유 자유 얘가 또 셉니다 얘가 그러므로 죄 뒤에 마개 역사 얘는 감옥에 처해놨거든요 엄난 귀신 든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엄난 귀신이 엄난 감옥에다 가다놨거든요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우울한 감옥에 처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리 안됩니다 이리 안됩니다 이리 안됩니다 이리 안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 나갈 때마다 그 관계된 말씀이라든지 삐시나가서 그 죄에 대한 새 사슬을 전부 다 끊어낼건데 안그랬습니다 더는 사람이 아이고 쟤나 좀 잘하고 하지 그러면 그래 그래야되지 문자적인 의문 열법의 조문가족은 해결이 안됩니다 설교가 열법의 조문되면 내용은 진리라도 생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알아듣지만 지킬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은 사람 살린대요 왜요 죄를 밝게 드러나고 그 죄를 꼬꾸라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세우게 만드는 생명력이 간에 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삶이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목표가 이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죄에서 모든게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마귀가 온갖이 있다 해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 할까요?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죄에서 자여해집니다 그것보고 그것보고 죄자라 그럽니다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알주니 진리가 너희를 잘 겨르라 진리 알면 만다고요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자 죄를 깨달을 때 처음에 파장은 괴롭지 왜 괴롭게 만들까요? 죄가 뭔가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지나 때가 되면 죄의 왕론이 끊어지고 은내가 왕론을 사도로 전하면 됩니다 그리 부득불 죄가 뭔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죄 깨달을 때는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고통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고 은혜다 은혜다 우리는 죽을 중인데 하나님은 은혜다 은혜 죄가 뭔가 확실히 깨닫고 죄가 내게 왕론을 하지 못하는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 그런데 죄가 뭔지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면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 깨닫게 하는 방법 은혜다게 만드는 방법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입시킵니다 율법을 가입시킵니다 율법을 가입시킨 것은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고 은혜가 넘쳐나게 만듭니다 왜요? 죄가 왕론을 하지 못하고 은혜가 율법을 왕론이 돼서 영생이 기르게 한다 그럼 죄가 왕론을 할 때 전부 다 전환도 있습니다 은혜가 왕론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왕론사임입니다 자 보십니다 이때는 죄가 왕론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왕론을 하도록 이걸 전부 다 전환시키나야되거든요 그런데 이신체유로 실험 끝났다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상급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두고 천국과 지옥 두고 말씀 가고 사기치는 꼴이 됩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나는 마음 참고로 절대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는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길일까요? 진리가 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런데 진리를 전부 다 왜곡하는 거래요. 그건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말씀을 들으면 이신체유로 훈이 완성되고 나머지 성화과정이다. 말씀 보면 보죠. 눈이 없어. 어리석어서 그런 말하지. 성경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의 초보의 마지막이 뭡니까? 젖 빨아먹는 수준의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도의 초보고 젖인데 그것만 들어도 무섭다고 합니다. 왜요? 쓸데없는 무익한 거짓말을 드러나왔거든요. 이스라엘 개선들이 성진의 제사들이 가운데 예레미야에서도 경고합니다. 여기가 하나 배천녀라고 하나 배천녀라고 거짓말을 믿지 말아랍니다. 왜요? 길과 행위가 개척하거든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엄란하고 간음하고 우상순배하고 온갖 짓다면서 주님의 교회와 어찌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 이 사람아! 여기가 강도 속이냐? 그렇습니다. 왜요? 무익한 거짓말을 듣고 있거든.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가르쳐놨거든. 그래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놨거든. 그렇게 하면서 그 죄를 돌이켜고자 마음이 전혀 없답니다. 하나님이 기겁하십니다. 기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원의 이 과정이 뭔가 정확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가 될지라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상태 만드는 하십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증이 보입니다. 이 은혜가 되면 우리 자천뿐 아니라 세상 마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교회 가운데 진짜 주님의 뜻받을 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갈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인정받을까요? 하나님께 노아의 말 때가 예수님 인자의 말 때와 똑같다 하십니다. 현상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다가 다 망합니다. 인자의 말 때와 노아 때와 똑같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 많아도 목에다가 싹을 다 망할 겁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봐도 절대 많은 수가 안됩니다. 많은 수가 못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악인이 높을까? 이런 지혜가 있으면 없을까? 하나님의 경애함이 지혜의 근보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애하지 않고 마음속에 말씀을 버리는데 지혜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깨닫지는 못하다가 싹으로 멸망당할 때에 그 무지, 영지, 현실 똑같이 됩니다. 아마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아따, 별나게 믿는다 해도 청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별난 것도, 별 것도 아닌데 별났다고, 별나다고 얘기하지. 길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선이 악되고 악이 선된다 있습니다. 지금은 죄진낸이 문제지만 조금씩 나으면 세상 윤리 따라갔는데 전부 다 죄입니다. 죄. 구주 자체가 시스템에 흘러갑니다. 얼마 전까지는 해도 동생은 정신평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생이 사는 치극기 정상적인 것으로 모든 유치원 아들까지 교육받는 법이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이상하다고 하면 법적 제재가 압니다. 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법 모른 애들이 뭘 배울까요? 동생이 배웁니다. 그 혐오가 왜 될까요? 동생이 정상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을 바꿀 수 있는 권력 가지고 체제가 안되면 세상 바꾸는 거라 시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많이 진행되었죠. 그렇지요? 자 밑에 한 대 더 봅니다.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느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초실절에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저주의 사이클을 축복의 사이클로 전환시키는 법 가운데 유월절 그 다음이 초실절입니다. 주님의 축구난도에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단에 드리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을 창정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그릇 탄생함이여 양사들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몸의 구속 왜요? 익겁대기 다 죄거든 죄의 몸에 사망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전환될 때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로리아 어떤 분이 설교 듣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는 저 교회 가면 아멘을 자주 크게 하리라 마음껏 납니다. 들어보면 아멘이 잘 안 온대요. 왜요? 강도가 세게 찔리겠다. 말씀하니까 내 꼬라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멘할 결일이 없답니다. 아멘 안 하시게 자 우리 에베소스 1장 보십시오. 에베소스 1장 13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됐어요. 세례가 세 개 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받고 믿을 때 성령의 인지심 그 다음에 침례받습니다. 세례받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세례 다시 성령세례 다시 받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내적인 내적인 거룩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죄의 몸이 멸망당에서 죄 중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마개계 가치있는 모든 자를 전부다 자유케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농령 역사입니다. 이거는 내적 역사고 이거는 외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승절 개통에서 이걸 두 개를 하나로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처성 모사 같은 경우는 방은 못하면 처음 못 간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주로 고백 마하거든요. 주님이 계셔야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성님이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은 나와야 이것 받은 걸로 오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 역사는 다르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할 때 회개 놓을 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이고 이거는 기도 가운데 불새로 받는 겁니다. 이거는 내적인 거룩이고 외적인 능력이 위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성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마귀가 사람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계입니다. 세계 밑에 봅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자 우리 기업의 보증입니다. 보증 보증이 뭔가 설명했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인치심이 뭐라고 하냐 우리 기업의 보증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뭡니까? 너희가 지혜와 개시형에 임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 제발 하나님 좀 알아라. 어떤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기업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영광이 뭔지 그 기업의 보증입니다. 자 성령으로 임칠 때 이 성령님은 많은 의미를 내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가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맛볼 수 있는 맛백입니다. 다섯 보증입니다. 보증 맛백이거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어이 평강 희락을 누리는 사람은 장례 들어갈 천국에 대한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하는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여 너희 속에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여 성령 안에서 어이 평강 희락이거든 그럼 보증입니다. 삶 속에 평강 누리고 희락 누리고 어릴 누릴 사람은 지금 천국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맛백이 왜요? 이게 기업의 보증이거든 보증이 뭐라고요? 보증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10% 그렇으니까 계약된 것은 내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직 90% 장금이 남아있을 뿐 10% 10% 보증했으면 일단 내 거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집을 내가 10% 보증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살고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 좀 있다는 올 수 있는 거거든. 아따 늘레 좋네 시원하네 따시니까 다 느낍니다. 느끼도 맛보기지 집에 사는 건 아니거든. 집에 사는 것을 맛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의 평강혈약입니다. 혈약을 느껴보시면 안 말하십니까? 진짜로? 이번 주일 저녁 오해배드리고 시험칩니다. 혈약이 뭔지? 그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실제 느꼈는데 느꼈나니까 저도 혈약이 몇 번 임해집니다. 혈약이 임해할 때는 몇 번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최하기 전에 기도인데 밤마다 그렇게 기도시간 기다리십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예언이 있고 하여튼 막 가까이 다 열려 하루 시간 보낼 때 너울 시간 빨리 밤 안 오나 밤 안 오나 왜? 기쁨이 충만했다면 기도시간만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때가 천국이었거든요. 저는 개최하고 영주철 들었습니다. 개최하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머리도 발가락까지 깨끗하게 교회가 가지고 하루 종일 마침 연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밤에 기도할 때 하루 종일 일하고 기도하시는 분 얼굴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도 열심히 합니다. 그때 볼불이 못 와가지고 보름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한 번 나갑니다. 시간 뺏긴다. 올 타임을 마침 연구에 집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밤기도 새벽기도 다 하고 잠들만 잤습니다. 그때는 늘 평강 속에 줍니다. 천국다 천국 날마다 천국입니다. 어떤 문제에 갈등 따오자 천국 바로 깨집니다. 못 깨집니다. 빨리 그 문제 풀여 그 다음 천국 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평강 누리고 있는 거라 왜 그럴까요? 날마다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점점 형성되어 왔던 천국의 마음이 그다 그걸 조금 누립니다. 그런데 반복되어 또는 삶이 때가 되면 지옥 만들어 놓습니다. 하루 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똥 떴는데 캥기고 두렵지 뭐가 찝찝하지 왜 지옥이 형성되겠거든. 하루 점이 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 누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어떤 상태가 되면 평강 희락을 누리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보십니다.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못 느낄다. 못 느린다.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의 맛보기를 수시로 띠뜨려 늘립니다. 그런 사람에 천국 들어갑니다. 자, 보십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보증예. 그러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잔금이 아닙니다. 잔금이 아니고 잔금 잔금이 뭘까요? 보증 10% 거대할 때 90% 내놔야 됩니다. 90% 잔금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시장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말씀에 계시를 받고 너무 기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가 뭔가 하면 열문화 별을 들었는데 왜 한문화 같은 사람을 뺏기고 성 못들어 하고 죽임당하는가 바깥오미 쫓겨나는가 거기 해석이 잘 안됐답니다. 그런데 열문화가 상급으로 생각하니까 해석이 안됐는데 이게 잔금으로 생각하니까 잔금이 되니까 열문화 남깁니다. 다섯문화 남깁니다. 착하고 충전한 종아 네 주일의 즐거움에 참내라 옅다 열골 옅다 다섯골 한문화 땅이 묻어놨습니다. 이 발칙한 저 쓸데없는 무익한 종을 수조를 기록하고 바깥오미 내어 쫓으라 영원히 설페며 일갈받으라 왜 밖에 쫓겨났을까요? 상급 아닙니다. 잔금입니다. 잔금 그 잔금이 뭘까요? 은닌 과정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기업의 보증이거든 보증 그러니까 이 보증 단어 없으면 이거 잔금 이거 못 풀어냅니다. 보증이 있으니까 잔금이 나오는 거라 이번에 어둠게 집회를 가는데 별로 은혜 없는 사람의 어린 복도파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잔금을 뚫고 그렇게 깨달음이 깊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마다 계산은 굉장히 되거든 그렇지 잔금 없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나 그러더랍니다. 이 당년의 사실을 잔금 없이 들어가겠다 왜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립니다. 보증입니다.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의 어른의 특징이 이 의가 뭔지 경험 자체가 안 됐습니다. 어인 됨이 목적인데 어인이 뭔가 경험 자체가 안 됐다니까 페브리스 5장 보십니다. 페브리스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치를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을 먹고 단단한 성분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다 먹기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어떻게 시위다를 이루어가는가 전혀 경험은 못했습니다. 왜요? 의가 뭔지 모른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말도 어린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적은 수준의 다른 아이다. 이 말입니다. 어릴 경우 하지 못하고 하는 말도 말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부지 때 이야기하지. 나의 철부지 때 이야기하지. 대철부지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이 믿음과 경험을 아는 믿음이 애비의 말을 듣지 않고 의의 말씀에 경험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말들이 온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의가 뭔지 모른다니까. 의가 우리의 목적인데 의인데의 목적인데 의가 뭔지 경험을 받지 뭐였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은 다 맞지 조금만 지나도 다릅니다. 간혹 우리 목회장 가운데 모임이 있을 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음 천국 간다고 가르쳐 놨는데 오늘 인간 꼬라지 보니까 회감이 있던 마음이에요. 저거 진짜가 저 천국 가겠나 저거 아무리 봐도 천국은 못 가겠나 양심은 못 가겠나 자기는 가르친다고 간다고 가르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라 현실은 부정이 되는데 자기 의석상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칭만 느끼는 거라 못 갈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은데 못 갑니다. 천국이 나와야 됩니다. 천국이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평강 희락이 나와야 됩니다. 얼꼬라지가 얼꼬리 얼꼬리에서 추위의 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평강이 나와야 됩니다. 근심 초조 두려움 그거 사망입니다. 사망 욕심 더덕더덕 붙어있습니다. 그거 사망이라니까 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얼굴 닦고 오는데 하나님의 환산을 보입니다. 얼굴이 삼맨입니다. 삼맨 욕심이 얼마나 부득부득 튀어나왔던지 8년 좀 지나니까 다 깔아내습니다. 되게 오래갑니다. 8년 좀 지나니까 얼굴이 매끈해집니다. 오늘 집요가 거울 자체해 보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생이 얼굴이 높습니다. 눈빛이 잘 죄지면 어둠이 덥거든요. 여러분 믿더남비도 관계도 성명권을 말씀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해나고 있고 어둠이 덮었나니 갈 곳을 모릅니다. 어둠 잡히습니다. 그런데 죄전 그 죄 성향이 덮이면 거기 범죄 영령으로 나오게 되십니다. 범죄 표현하지 죄지면 딱 얼굴이 범죄 입니다. 살인인자 얼굴에 살기가 높습니다. 엄난한 엄난 기운 높습니다. 그런데 영과 육에 모든 들어온 것 자체를 깨끗하게 하면 사람 딱 보지 그런 지저비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맑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입에 지옥 불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모든 나눈 말이 의인의 생명 세밀 하고 나오는 말마다 전부 다 사람을 소중히 만드는 말들이 나갑니다. 얼마나 연단하고 얼마나 단련한 걸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십니다. 성경에 이 의인 됨이 뭔가 이 의를 실제 경험하고 체험해 해서 의가 이루어진 자가 의인 이다. 의로는 의가 뭔지 경험 자체가 안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에 담았다고 그 말 듣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지. 철부 애가 얘기합니다. 그래 들어주지. 그 말 다 들어줍니까? 응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왜? 인간 말 같지 않거든. 아닙니까? 자크로 보십니다. 보정. 한문화 받았다가 땅에 묻어났거든요. 받은 만큼 하나 사야 됩니다. 못 사놓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보십니까? 26절 거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돼 악하고 괴로운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도 거두고 폐치지 않은 데서 뭔 절개가 알았다면 그럼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죄란차들에게 나누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성과 빌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다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려 있는 사람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 그 있는 것 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종을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에 더 살펴며 영원히 이를 갈미 이스리라 왜 쫓겨나나냐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상급으로 회사하거든요 아니 열골 다섯골 받았는데 한문화는 쫓겨납니다 어둠이 쫓겨납니다 당연히 해석이 안되죠 당연히 그런데 문화가 뭡니까 달란트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생명 받았을 때에 생명의 세포가 어떤 것들은 새끼손가락 대고 새끼 발가락 대고 눈이 대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눈 기능하고 손 기능하고 발 기능하고 다 기능을 하지만 그 기능 가운데 여러 복잡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보증이 되어있습니다 왜 좋나요 장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흐면만 그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많이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란트는 달란트 문제이긴 하지만 속성으로 볼 때에 열무나 주십니다 그럼 문화 가지고 뭐 한다고요 문화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달란트 가지고 달란트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성령을 그렇게 얹었다면 그렇게 하면 만들어내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상급 받습니다 못했습니다 상급 뺏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국에 못들어가더라는 말 못들어가더라는 말 밖에 없는데 쫓겨납니다 베드로우스 2장 보십니다 베드로우스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을 당하며 나에게 연락을 깊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험이라 이 험을 다 없애기입니다 점과 험이라 너희와 함께 연약되어 제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지지하냐고 구신이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국에서 불의 아들 발람이 길을 좋은도다 그는 불의 사실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 때문에 책망받되 말 못하는 나개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신자의 미친 짓을 검지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물높는 샘이오 광폐에 밀려가는 안견이 저의 위에서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느냐 교회 가운데서 거룩이루가 자냐고 점과 험을 없애는데 점과 험 가운데 엄난 강엄으로 엄난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바깥 어둠에 쫓겨납니다 어느 목사님 간절히 들어보면 지옥 가니까 빨간 곳 까만 데에 들어갑니다 빨간 곳이 지옥이고 까만 데에 가보니까 어둠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앞에 안 보는데 천사가 어깨를 두려니까 눈이 딱 열어주는데 온 사람이 벌러보고 뒹굴고 있는데 온갖 벌레가 들어갔다 나오고 그 목사님 볼 때 첫 삶에다 보지는 뭐 하겠더라 자기는 지옥불이 더 낫더라 애나 지옥불이 더 깨끗하더라 그래야 도운데 안달가보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갔다 온 분이 표론이 지옥이 더 낫더라 그럽니다 바깥 어둠에 가든지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심판 크게 받을까요 예수 민자가 심판 크게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민자가 더 크게 받습니다 왜요 범죄 알고 십자가 알고 죄에 범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죄질이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 죄 가운데 사람은 망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알거든 아는데 제가 범합니다 그런데 때가 딱 되면 짐짓 죄를 범한 적 속죄는 질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허용된 건 아니지만 얼어 불렸다 가면 짐짓 죄를 범한 적 하나님이 다시 욕보이고 속죄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용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명렬한 불만 기다리는 인간들이지 그러므로 장금을 만드셔야 합니다 장금이 뭐 없더라구요 거룩하며 흠면만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보존을 줘서 성령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존금으로 걸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부 다 착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두고 보시고 해야 되는가 잘하다가도 불법에 향하며 불법에 향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니 모른다 그러시는데 아예 어딜 뭔지 모르고 가지 않는다 얼마나 심각한데 그래도 천국 간다고 무익한 거짓말로 다 가르쳐 놓으니까 전부 다 금을 들어가지고 심각한 위기가 안되지 심각한 위기가 주 예수의 사람은 정국 역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닙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흠이 없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못 박았다고 딱 마련하는 거라 진짜 못 박았습니까 못 박았다 못 박아야 된다 그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봉하는지 압니까 우리 성경은 갈라디아 소자 입사랑 못 박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못 박았는가 보다 박혔는가 보다 그렇게 믿고 갑니다 아닙니다 박아야 됩니다 박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물로 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오직 성경을 쫓아가면 하나는 영을 따라가면 욕으로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이게 전부 다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는 일입니다 그거 그대 칼이 놓으면 오늘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에 다시 못 들은 분이 몇 번 계셔가지고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전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룹함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이것을 이 하나님이 인간 몸이 그 땅에 오세요 그리고 말씀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그걸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답니다 뭘 다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몸이 있다면 오셔야 될까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지만 저거는 죄는 구원 뭐합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적으로 계획했다면 하나님은 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특교 하나님의 공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 몸이 꽃을 가지고 이러함으로 말며마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부 이를 완성 대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세상에 복음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입안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왜요 나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짐승에 비를 뿌리지만 다른 종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빗뿌리고 보아서를 한 다음에 모든 족수로 찾아가서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이루어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보험대요 왜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과정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구역에는 보험에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오세요 어디에 우리 속에 왜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욕으로 그러보십니다 성삼일자의 하나님은 한 부위입니다 세 분 아닙니다 우리는 세 분이더라고 앞만마다 세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성령님 비둘기로 내려오시고 예수님 무릎 꿇고 침대 받으시고 몇 부위입니까 몇 부위입니까 세 분이라니까 그럼 이단됩니다 그러다 한 부위입니까 세 분입니다 왜요 왜 그분이 사미로 우리 머리로 이해 못할 그 상황으로 오실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즐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지원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 영에 하나님 영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가 즐거로 속에 있지 즐거로 자체가 보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는 이 말입니다 왜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세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권위의 경률의 핵심이 뭘까요 성령님 성령님을 떠나서는 생활이 안됩니다 모든 포커스가 이게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가 들어오는데 하나님 비밀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도 예수 그리도 이분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왜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른모으셨던 이 모든 행직들이 전부다 보라세 된 상황이 우리한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과 또 다르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시 말하면 복합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료가 감남료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기름과 섞여지겠다 예수님 모두의 행적을 예피하고 있는 몰략 창포 개편님의 마지막이고 육개 창포 감남료와 이 네 개 기름이 다섯 개가 섞여서 관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남료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이것들이 상징된 기름들이 섞인 복합령과 관료입니다 관료 그 관료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처럼 불화세된 그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교육하신 이것과 예수님이 이루어진 이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입니다 길 여러분 이 방법에 우리가 다 종교가 됩니다 종교 무엇 하나 성리하는 것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되는 법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주신이 뭐라고 이게 보증이란 거라 천국 맛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마생으로 말면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량한 복을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고 에베소스 1장 1장 19절 하나님을 알 때 19절 그 힘의 강요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제극히 컸음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보십니다 이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이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보고 제발 좀 알아라 성령이 몇입니까 하나님 나신 겁니다 게임 아웃 다 끝납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눈이 잘못되면 사랑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성령이 맞춘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면 3일체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정이 되지 앞으로 장검 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것들을 거룩함이 헤매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들을 만들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죽기 때문에 얼마나 이루는가 일단은 지옥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우리는 남이지만 하나님의 보정에는 하와 할머니 밑에 다 나갔거든요 다 형제입니다 가시가 길게 뻗어가니까 이웃도 되는데 남의 나라든 하나님의 보정에는 다 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더니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을 어길 때에 경제 불이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자 경제 불이 자 여러분 출입국의 논은 신민의 논은 모든 것 법은 전부 다 경제공의입니다 다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어떻게 돈 쓰는가 평가 달라집니다 대지주제도 다 사 다 사 말입니다 다 사 말입니다 주의 나라 보이면 뭔가 우리가 경제공유하려고 하늘에 법대로 하면 너그 경제 가난한 자가 생길 수가 없다 그게 뭡니까 6년째 지나 안생년 되지 안생년 될 때에 안생년 맨 마지막 날을 면제를 해가지고 모든 빚을 전부 다 탕감되어 줍니다 그러면 너 그 경제공유하려고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다 왜 7년마다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다 그래서 땅을 팔고 마누라 팔고 자식 팔고 마누라 팔고 자기도 팔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다가 그래 팔리간 자들은 그러니까 팔리간 땅은 희년되어 돌아옵니다 일반적인 세무는 면제가 되면 전부 다 탕감되어 줍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금액이 많고 문제가 돼가지고 넘어갔다 그런 것들은 희년되어 돌아옵니다 희년되면 모든 자식들이 마누라가 자기 품에 돌아오고 모든 땅이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면제일 희년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때 되면 다 돌아오거든요 경제공의입니다 만나 아시죠 이틀 분 그들본에 다 썩습니다 여러분 한 달 하루 분밖에 못 먹습니다 그 만나 경제 원리 담긴 항아리가 벗개 아래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들은 하나님의 경제공이 뭔가 아셔야 합니다 남물과 배털을 먹으면 그게 안됩니다 야구부서 5장 한번 볼게요 야구부서 5장 5장 1절 들으라 다 들으세요 들으라 부안자들아 돈 없는 사람 안 들어도 그게 않습니다 뭐 잠깐 주무세요 그게 않습니다 자 들으라 내 돈 좀 있다 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들으라 부안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이 말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합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쓰렸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우리 살을 먹는 병이 뭘까요 그 대표적인 병이 암이라고 보는 겁니다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고 암이 커져서 나중에 삶죽게 만듭니다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사왔다 그 통나무 사치에 재묵을 사왔다 돈을 그래 사아놨거든 그래 살 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분명히 경제 공의를 다 파합니다 경제 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재벌과 돈 샀던 재벌과 집안에 암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암의 속성이 뭡니까 암에 대한 게시가 암은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시로 세상에 암 같은 존재가 많다 그러지 신령한 사람 피 빨아먹을 사람 존재가 많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워낙 함해가지고 햄버거 석다 다 모자면 병 다 오더랍니다 음식 잘 모자면 병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 삭제 사망 입니다 암에도 고침받고 건강한 사람 복 입니다 아직 그 죄 걸리지 않거든 그 죄 걸리지 않게 목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 대비와 갔다 전부 다 삭습니다 삭 죄 삭 입니다 그런데 오는 통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 범죄 안하고 집은 혈통 때문에 엄지 잘못을 얼마든지 요새는 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 암에 걸려 잔고 고통받으니까 아무튼 죽는 것이 다르다 아닙니까 죽은 것은 죄의 삭제입니다 아직 사라집니다 그건 복이고 죽음이 대가 지불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랬기나 저랬기나 죽음은 죄의 삭제이거든요 자 밑에 보습니다 말세의 제물을 사야도다 보라 너희 밭에 초선 폼클리에 주지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초선자의 우는 소리가 망구려 주의 귀에 들려 늘리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사치게 하야도다 걸리면 걸려 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말세의 제물을 사는 것은 주님 어릴 때 가까울 때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 베풀 때 그 관용이 주님 오실 때 은혜 있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둠에 잠기니까 말세의 주님 만날 때 온갖 죄로 돈방 돈만 사 놓습니다 그래서 경제공의 우리는 열법을 배울 때마다 만나 경제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하나의 돈을 맡기셨다면 그 돈 가지고 친구 사귀고 빚은 자 당감해 주고 어른자 도와주고 친구를 사야 됩니다 영혼은 초소로 영접한답니다 오직 너희 영혼 위에서 다른가 아닙니다 오직 너희 영혼 위에서 보물을 하나에 사두라 땅에 사두면 골로 갑니다 땅에 사둔 이 한 달란트 저 설데없는 무익한 중 결박하고 추적 결박하고 바꿔놓고 내쫓어라 영혼이 설 별명 일갈미시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가 핵심입니다 보전이기 때문에 이분이 도우심으로 만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드시 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천국 만들어졌습니다 좀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은 천국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네 마음도 모든 것을 전부 다 회개하시고 말씀 법에 수용하십니다 자 5장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그럼 우리가 장금을 어떻게 만드니까 오늘 그걸 준비를 했는데 아직 그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다음 전화하도록 하고 자 보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뤄놓니 너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거 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이거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자 성령님이 특별할 때 어떤 개선화 감독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인들을 따라가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하십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전문화 지키나야 합니다 그 길만이 신민길입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성령 조작을 만한다고요 절대 육체육체면 죄에 앉으십니다 앉으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육체면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육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예수 믿지 않는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이깁니다 육체육과 거룩한 능력이 대적합니다 이거 왜 성령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고요 내 마음대로 전부 다 가로막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하우스는 거 아니야 구원 받습니다 절제가 안되니 심한 받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좀 편히 글지만 말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것 위에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열법을 알지 않으라 우리 열법을 열법을 알고 열법을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열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열법을 지키지만 열법 따라가면 자기 행위가 되고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 쫓아않고 영을 따라가면 열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 깨닫지만 성령으로 인도받아가면 열법을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받지 않고 너희도다지 열법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제가 지켜보려고 해보려고 그거 다 저줍니다 저주 열법 의미는 깨닫돼 성령을 따라가면 열법을 알고 다 이루어집니다 다시 봅니다 성령이 인도하실마가 되면 열법을 알지 않으리라 육신은 현자하니 육신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본성적인 삶 현자하니 어맹 더러운 것 호색 오상숭배 술수 원숭맺는 것 분쟁 세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담 투기 술취함 방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네게 경계치만 또 경계합니다 왜 중요하겠다며 전에 경계치만 또 경계합니다 왜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요구로 받지 못하리라 요구로 행하는 자 보습니다 어렵다고 인정받고 이진칭이로 은혜 받은 상태 가운데 요구로 살아가지 천국 요구를 못 받습니다 근데 왜 받는다고 사기칠까요 여러분 아니 성경이 못 받는다고 성경이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악을 행하는 자 심판의 풀로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자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할까요 이거 심각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참 미혹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깨어낼 경관증이 있습니다 깨어낼 경관증 경관증이 뭐 고린도 고린도 후서 10장 보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한 구절 정확히 해석이 되면 전체만 다 똑같습니다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40인이 성경이 기록해도 아닙니다 4천명 4만명이 해도 진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든 하나 딱 해석하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강약 차이 깊고 안깊고 넓고 좁고 그 차이 그 차이 슬퍼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욕으로 행한 저 하난나라 겨울을 못 받는다 못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 다 똑같습니다 틀리면 성경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쳐보십니다 천국은 봐도 고기를 모읍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고기 대빨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건물에 걸려온 고기만 하나에 대상합니다 이름하여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때가 되면 걸어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물고기 가운데 착함을 고기 못될 목에 구급을 합니다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냅니다 누구 악인일까요 죄인이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여러분 누구 악인입니까 마음에서 하나를 말씀 버리는 자 하나님의 경혐음 음자 다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될 때 여러분 마음 사귀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배 될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전부 다 사망합니다 사망 이미 말씀 받을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오늘 집회가 돌아가면 15도 좀 틀고 다리 꼬아가지고 딱 팔들 끼워가지고 그걸 한번 해봐라 이랍니다 어디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누가 그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고 누가 지금 반영하고 누가 다 봅니다 영어로 다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건 다 눈물이 됩니다 모른 척 다 압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 받는지 그러므로 말씀 받는데 말씀 받을 마음이 없는 거라 악입니다 총 못 들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마음부터 하나님의 경유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제가 어떤 말씀도 아멘해야지 기분 좋으면 아멘하고 기분 안 좋으면 예수님이 돈 문제 얘기하는데 바리첸들이 비웃거늘 비웃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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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그러나 보십니다 형자 한 명 미워하면 어둠이 덮여거든요 모릅니다 그리 아찔한 거라 지금 자기가 어디 가운데 있냐 모릅니다 삐 가운데 있는지 어둠 속에 파묻히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인들 특별할 때 하나님이 어두운 길을 예비합니다 거기다 길을 미끄리게 만듭니다 때가 되면 밀친자 나옵니다 어둡고 미끄럽고 밀친자 나오면 누가 거기서 여러분 언제 할까요 하나님 그리 여사신 나는데 이미 어두운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길이 미끄러집니다 조금 지나면 밀친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은 미끄럽지 않으나 삐 가운데 있다나 형제 묘하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얘기하시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다니까 빛이 없다니까 여러분 갈 것을 모릅니다 어둠이 덮여서 왜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보고도도 모릅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그러니까 아기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둘 마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기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어떤 짓거리도 볼 거 없습니다 왜요 영적 법칙으로 다 하시는데 그러므로 여기에 착한 물고기 못된 물고기 납니다 그럼 누가 착한 물고기입니까 옥토밭 옥토밭이 착한 물고기입니다 못된 물고기 누입니까 도착밭 가시덤불 길가바 전부 다 못된 물고기입니다 말씀 기쁨으로 받으나 위기가 타고 오고 재물의 유혹 세상 유혹이 타고 올 때 즉시로 말씀 버리고 믿음 배반한 자 왜요 마음 상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순종하되 인내로 결제를 합니다 인내로 인내 없으면 정말 결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 자체가 안 된다는데 전 순종 자체를 안 하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여러분 비극이지만 불법 비밀 활동합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 근거거든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죽이 주림이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건대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몸 버리진 그 주림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주림이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왜 믿음의 삶을 살까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삐칩니다 말씀이 나를 꼬꾸러뜨립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심판합니다 그럼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말씀이 나를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꼬꾸러져야 되는 거라 어떤 말씀을 꼬꾸러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합니다 왜 오래 믿을까요 모든 말씀이 다 꼬꾸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거기 없습니다 악인이 마음에 말씀 두지 않습니다 함은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필요 없다니까 악인은 악인 손 들어봅니다 나는 안 봐도 악인입니다 손 들어봅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마음 상대가 중요하다니까 완악한 자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 허락되어서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보다 비교해야 되십니까 여러분 밤에 잠 안 줘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국 비밀을 모르는 거라 저에게는 허락되어서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요 마음이 원악합니다 입으로만 주지요 총관이 않고 마음 뭡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면 말씀대로 심판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 상대가 빨리빨리 거짓내고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설명했지만 이거 지옥길입니다 지옥갑니다 설명하는데 거기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고 못 깨닫는 자 이야 아참합니다 지옥불이 막 일거리거든요 지옥불이 일거리거든요 사실은 심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마고 사장님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둠 좋아하지 삐쳐오기 싫어합니다 심판 받은 정글이에요 정글 심판 받았다니까 목숨 붙여있어 이 땅에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지옥불입에 목숨이 자꾸 지옥불입에 딱 놓고 있습니다 끝나는 순간 바로 지킵니다 지킵니다 이미 심판 받았다 심판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자 하나님 앞에다 경관제를 파는 강력이라 이 경관제를 파지 않으면 6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합니다 경관제 깨지 않으면 복종이 안됩니다 그런데 5절 경관제는 뭐라고요 모든 일원을 전부 다 파고 하나님 아는 것 대직에서 못 파지 않는 것이 파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육체를 안 앉아 한 나라 기업 못 받는다 했는데 이걸 대직해서 자기 생각을 더 높인다 천국 간다 얘기합니다 누가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만드는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만드는지 못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보습니다 7절 6절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송살뿐더러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 앞에 하겠느냐 내가 빈차 송삼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왔냐는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이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냐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너를 불을 향하고 속이는 거다 저는 너희 형제로다 돈 빌려 갔습니다 안 갚았습니다 소송 걸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차라리 불이 당하고 차라리 속으라 돈 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 먹겠다고 예수님 인사들이 소송 걸었다 완련한 허물이 좀 다 드러났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차라리 7절 중간 차라리 불이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왜 그렇까요 왜 돈 빌려주고 뛰는 게 나을까요 8절 너희가 불을 향하는 거라 저는 내 형제로다 불이한 자가 불을 향하는 자가 하는 나를 요구를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못 받습니다 정 못 들어갑니다 이라고 안 된다 성경은 누가 뭐라도 성경은 안 된다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비가 봅니다 미혹받지 마라 불이해도 하는 나라 기업받을 더 많은 모든 말이 미혹받지 마라 못 간다 그 말 미혹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 우상중배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자 술 취하는 자 훌욕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하느니라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성경이 안 된다면 안 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요 어느 설교를 십만번도 들었더라고 십만번도 위로 뛰다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로마설 적어놨습니다 저도 로마도 책을 냈으니까 로마설 이거 나 세 편 들어봤습니다 나 죽은 줄 알았습니다 세 편 드는데 그런데 들어야 알아야 되니까 들었는데 얼마나 현란한게 말을 잘하던지 그게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편 듣고 뭘 받는가 하면 성경 읽어놓고 설명했다가 결론은 다르게 냅니다 청구 유효를 받지 못하느라 해놓고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 믿으면 다 가고 죄짓짓마라 그런 말이지 청구까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 다 돌립니다 어떤 구절하나 성경 읽고 그 결론을 똑같이 결론 내는 구절을 아무도 못 들어봤습니다 세 편 듣는데 보니까 내가 보험입니다 내가 보험 내가 보험 내가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험 내가 보험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말이 현란한지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 설교는 읽었습니까 설명을 한 다음에 성령과 똑같이 결론을 내면 제일 잘한 겁니다 주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내 말들을 설교했다고 주님 말씀에 가하지 않고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가 안됩니다 내가 내 말에 가면 이게 조건이거든 단수입니다 내가 내 말에 가면 삼례에 제자되고 진리 알고 진리 알고 진리가 자유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죄에서 못 벗어날까요 한국 교회만은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럼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인정하는 한국 교회다우면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한국 교회 열정 같으면 어느 사람 다 해결될걸요 그런데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될까요 여러분 일본에 무고죄 있지 아무 죄도 없는데 뒤집어져서 죄를 만들어 고발합니다 무고죄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이 일본에 기계 잘 안합니다 적어도 300배 300배 30배대 300배 최소 300배 무고죄가 300배 같은 말씀 여러분 일본은 사고 났지 그러면 그 부모가 국민들께 십몇게 미안하다고 인사합니다 한국 한국은 몇 년의 사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활용하거든 무고죄가 300배 입니다 꽃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하는 프로트에 상세로부터 감지한 비밀을 풀어내거든요 이거 하나가 맞으면 이게 성령천자하고 똑같습니다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해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으면 이게 다르면 그러면 다르게 보는 면이 있지 그런 약간 해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누우고 싶대가 성무 하나님과 성례 예수님이십니까 성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따가서 법주시고 그분이 이따가서 아기 예수를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미 자체는 그런데 빛과 그림자 실체와 그림자의 차이 그림자는 속성상도 없어야 됩니다 왜 짐정 피자고 피 뿌리지 않고 예배되니까 예수님이 해놨거든 그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해성은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장금을 치를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따가 장금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창조 목적이 그겁니다 성령의 말씀 목적이 그겁니다 성령 받으려고 그거 안되지 그런 위험한 거라 성령을 조정하며 성령의 역사가 육지의 소욕을 전부 다 잡으면 하나님의 기뻐서 거룩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뻐합니다